여보야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아니 이게 뭐야? 밥이 없어 근데 포크를 하나 사야 될 것 같아 왜요? 포크가 없어 이걸로 먹으면 되죠 손님 먹으나 이럴 때도 포크가 없는데 이 티스푼 포크로 내놓을 수는 없잖아 여보야 당신의 끝은 어디? 마부아이 안녕하세요 세부부고입니다 내 모습이 이상하지 않나 오늘? 어차피 좀 어두워요 빨리 먹어보자 이거 어제 남은 재료로 유튜브 찾아봐서 한 거거든요 채소가 없어요 샐러드를 넣고 싶었거든요 고기 썰어 먹어봐요 토마토로 그냥 구웠어 토마토로 그냥 땡으로 했어요 먹어봐요 무슨 맛이예요? 오 야 맛있다 맛있다고? 응 마늘 일단 합격 계란은 약간 사과인 것 같은 느낌 내주고 싶어 있는 재료로 어떻게 맛있는 걸 뭘 해먹을까 생각은 하긴 해요 응 나도 한 점만 썰어 줘 여보 여보 내가 오늘 깨달았어 뭔데요? 아 덥다 응 바다가 예뻐 아 오늘 조금 덥지? 네 요 며칠 계속 더웠잖아요 음 아 맛있죠? 어떻게 했어? 어? 어떻게 했어? 이거 깨져 비바에는 재료 있는 재료가 다 되더라구요 아 내가 만들었으면 왜 이렇게 맛있냐 아 아 세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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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무 하나만 다 털어먹어도 되겠다 어다구아 베리 나잇 çev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와 와 와 뭐야 비큐풀 여보 뒤쪽으로 와 카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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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게 올라가는게 되는구나 보이지가 않아 일로와 오 아 많아 쌌꺼 아 저렇게 오 오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겠다 근데 조한이랑도 양껏 먹으려면 하나 더 따야되지 않을까 맛있어 오 와 하늘에 동아줄이 아니라 코코넛줄이 내려오네 오 우와 진짜 무거워 아저씨 어떻게 했니 이게 제가 반대편에서 보니까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눈에 보이는거 말고 위쪽으로도 코코넛이 계속 자라고 있어요 아 펼샤 비큐풀 랍 아 아 아 아 박수 아 아 아 왜 그래 아니 이거 해가지고 Together 드링크 하자 조한이 농담으로 우리를 위해서 코코넛 따주고 싶어 한다고 와 이게 홈이 있다곤 해도 와 이게 되는구나 와 이거 왜 200원 달랐는지 와 이거 왜 200원 달랐는지 해야겠네 와 아쿠야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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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롱타임이다 아 릴리? 아 릴리? 맛있다 스윗 어 맛있어 여보 먹어봐요 그럼 응 이거 좀 달아 달아요 이거 음 이제 안 먹어? 어 달다 근데 시골의 행복 왜 외면해요 자꾸 아 이거 진짜 간만이네 응 구야 빌라 빌라 아 아 우리 아미고잖아 아미고 아미고 프라이스 해야지 아 아 1 peso 1 2 3 4 5 2 4 6 8 10 12 14 10 12 14 대여름 100인데 100 100? 응 응 네 그래서 저는 100 왜냐면 많은 롱타임 많은 롱타임 그래서 아 아 그래서 얼마나 롱타임 150 150 네 50 롱타임 5 5 5 코코넛 50원짜리 있어? 아 있어 기재가 줬어 아 살라맛 구야 살라맛 롱타임 리밋 리밋 아 흑 흑 흑 흑 흑 양념 Several 양념 블랙페퍼 매직사랍 빠질 수 없는 매직사랍이군 오우 깜라마시 예에 이장우 이장우 여기에 상처 났어 이마에 여기도 매직사랍이 빠질 수 없군 이장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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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운스보다 돼지고기가 더 많아 원래 우리가 고기를 더 좋아하니까 근데 그 돼지고기를 그렇게 시즐링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신기하긴 한데 나는 식초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내가 식초에 필요한 게 없네 맛있었어요? 어 괜찮더라고요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오랜만에 간장 소스랑 밥 먹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기분 좋게 먹었던 거 같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매일 만나요 안녕 안녕